안녕하세요 여러분 여 보람 채널의 여보람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 데이트는 아니고 제 친구들 만났어요 보여드릴까요? 짠 김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이 친구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주아입니다 안녕 아 역시 김하반은 장난 없죠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? 저는 그냥 학생회랑 과제랑 시험공부도 하고 있고 데이트도 하잖아 나랑 아 그치 시시라고 아주 난리 났네 야 나도 보이프렌드 있거든? 아 지금 없잖아 없지? 차킹은 오고 있대? 흘러가를 안 받네 우리끼리 짜놔까? 짜놔까? 짠 조금만 마셔 잠깐만 이 와중에 꺾고 마시는 어린애는 뭔가요? 네? 아 나 내일 오전 수업 있어 뭐래 너 어차피 싸강 듣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개관했거든 뭐야 난 또 싸강만 듣길래 싸강이 뭐 어때서 난 스무살 되니까 좋은데 이렇게 같이 쏟아도 마시고 그렇지 흠 그러니까 꺾어 마시지 말라고 스무살은 원샷이지 알렐렐렐렐렐렐렐 나죠 와 노잼이다 노잼 여러분 누구 잼 좀 있으신 분? 이분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 잠깐 도와 데리고 올게 괜찮아 아 그럼 같이 갈까? 괜찮아 야야 올 때 음료수 그만 뚫어져라 바라뚫어지겠다 아주 그냥 왜? 왜? 죄송합니다 네 어 좋아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 난 내 뭘 알았지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거 있긴 해 18, 19을 지나 우리는 스무살이 되었다 뭐야 첫 시험 끝났다고 늘어질 생각나요? 기말고사 기말고사도 금방이니까 기말고사도 금방이니까 너네가 재미있는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완벽하게 관리해야 돼 아 방학 전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회활동 같은 것 좀 알아봐 스무살 괜히 다른 애들 한다고 아무 동아리나 되지 말고 나의 공간은 어차피 학교에서 네가 할 건 없으니까 지금 딱 여기 수업 6시에 끝나지? 끝나면 바로 나와 연락 잘 받고 다녀오겠습니다 박시윤 박시윤 오늘 올꺼야? 아 올꺼냐고 나와라 박대원 네 안오면 열리대 대전에 니 엽사뿌림 네 이현진 네 이송아 아 어디가 야 오늘도 네 출퇴하게 해 어 넌 무슨 학교를 교수님 얼굴 보러 오냐 아 나도 쬐까요 유경환 야 응 그냥 있어 유자연 둘 다 없어지면 티나 네 가라가 유지연 네 임지혜 스무살 나의 공간은 언제나 다 하나 잠시 쉬었다 할까요? 아 그 발표 조 짜야 하니까 쉬는 동안 아까 나눠준 종이에 두 명씩 팀 짜서 제출하세요 팀은 자유롭게 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?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뭐가? 넌 맨날 혼자 하냐? 나 있는데 그럼 넌 왜 맨날 나랑만 하냐? 왜? 안 돼? 너랑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잖아 그래서? 난 너랑 할 건데 그래 피곤해 좀 자 아직 시간 좀 남았어 요즘 이 노래 자주 듣네 어? 아, 어 어, 형 어, 현진아, 학교? 아니, 작업실 그럼 학교는? 갔다 왔어 또 줄티야? 뭐, 그냥 근데 왜? 그냥 좀 이따 나오라고 아, 너 안 오면 손보이는 시끄럽다 작업은 어쩌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 네가 맞는 건데 좋겠지 아, 몰라 아, 됐고? 오는 거지? 어? 오는 거다? 오는 거야?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어? 오는 거 자 이게 나의 바운더리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배고파 끝나고 먹을까? 너 시간대? 잠깐만 그래 자 이번 과제는 지금의 나와 내가 그려가고 싶은 나를 생각해 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발표는 아까 정한 팀원과 같이 의논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대 팀 나눔 페이퍼 가져오세요 네 내가 그려가고 싶은 너 수업 끝냈니? 뭐야? 엄마가 맨날 대일로 오냐? 네? 아니 누가 맨날 대일로 오는 게 초딩 아니면 금수초지 아휴 어쩐지 너한테 뒤풀이 한 번은 안 온다 했어 야 다희야 오빠도 금수제여서 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그래야 돼 학교 생활이라는 게 너무 잘났다고 해도 되는 게 진짜 뭐해 가자 어 아니 저 새끼는 저기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선배 1학년 수업 혼자 재수강하니까 심심하세요? 뭐? 야 저 복학생 있냐? 저 선배는 괜히 또 잘하네 복학생이 됐나? 응 복학생 근데 너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아? 응 이따 뒤풀이 있으니까 어 뒤풀이? 괜찮아 안 와도 돼 그 최다희 학생 이건 제 명함이고요 어머니랑 제가 얘기했을 때는 2학년 끝나고 국회나 외교부 인턴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일단 엄마 성적이요? 아 이건 제가 교수님들 통해서 받은 예상 성적표예요 어 보면 답답하다 대략 4.19 정도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평균 유지한다고 하면 한 학기 정도는 더 빨리 학점 채울 수 있겠네요 미리 학점을 채워놔야 공사나 다른 공부할 때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그리고 조공 필수 과목 같은 경우는 A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여전하시네 쳐다 대학생활도 바쁘겠는데 엄마는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인 줄 아나 봐 응? 끝났으면 나와 어 야 하준아 어 이따 뒤풀이 올 거지? 어디서 하는데? 학교 주변에서 하지 않을까? 몇 시쯤? 몇 시야? 6시 8시 8시? 8시 뭐? 8시쯤? 8시쯤 너 꼭 와야 돼 내가 너무너무 다 자랑해놨던 거래요 지금의 나 알겠어 일단 연락할게 연락해? 수업 잘해 어머니 오셨네? 어 아쉽다 가야겠네 내가 그려가고 싶은 나 뭐해? 안 가? 어떡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우린 너 없이 술이 안 들어갔는데 넌 우리 없이 빡이 들어가냐? 아니 작업은 나중에 나랑 같이 하고 오늘은 좀 놀자고. 술집 어딘데? 여기 대근이 형 알바하는 곳. 빨리 와 현진아. 빨리 와. 야 적당히 해라. 너 때문에 안 갈. 빨리 와. 야. 그만 좀 해 제발. 너 여기 뭐 들어온다고. 야 차하연. 내가 네 보호장 맞는데 일단 넌 안 된다니까. 아니 여기 미니 없다고 진짜로. 어 죄송합니다. 아니 재수생이 술을 왜 마시냐고. 삼살 일이냐? 진짜 잠깐 더 떨어지기 싫나봐요. 우와 옛날 생각난다. 재수생이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요? 끊어봐. 예? 재수생이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고요. 아 재수생이요? 보태준 거 있니 친구야? 앉아. 사과하고 가지. 앉으라고. 야 여보라. 차 잠시만요. 야 차기 형. 야 차기 형. 야 차기 형. 아 이거 맛있게 드세요. 어 정아주. 아 이리와 이리와. 여기 앉아 여기 앉아. 야 그 화대가 왜 이렇게 느끼하냐. 야, 이들 벌써 취했어? 뭔 소리야, 이제 시작이야. 여기 싸우고 다시 달려야지. 너 어제도 달렸다며? 나 이 새끼 맨날 술만 먹어. 나도 잠 줘. 여기 잠 두 개만 주세요. 네. 얼마나 먹었어? 야, 다 먹었어. 아냐, 나 조금만 먹었어. 집에 연락은 했어? 응.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하준아. 하준아. 야, 선배들이 너 찾는다. 우리 테이블에도 좀 와. 응? 네, 선배. 나 금방 다녀올게. 응. 야, 선배들은 왜 맨날 너 맞췄냐? 한 잔 하고 가. 알았어. 딱 한 잔만 먹어. 알겠어. 알겠어. 빨리 가, 빨리. 먹고 있어? 아이고, 안녕하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근데 쟤네 지금 사귀는 거 아니니? 아냐. 화중이 여자친구 없겠어. 중학교 동창이야. 여기 추내 보이는구나. 응. 잘생겼어. 갑자기 무슨 모임? 너 설마 술 마시니? 다희야. 너 하준이랑 중학교 동창이라며. 아, 아니. 학원 친구. 학원 친구. 쟤는 그때부터 인기 많았어? 응. 글쎄. 응. 아, 여기 자리 비었지? 아뇨. 여기 하준이 자리인데요. 야. 존나 떨어지게 왜. 미술집이 뭐 전화준 거냐? 응. 야. 너가 웬일로 뒤풀이를 나왔냐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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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최다희. 대답 안 하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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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. 너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잖아? 어디 가도 못 살아나봐. 너 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? 너 지금도 이거 봐. 정화준 걔 없으니까 자꾸 핸드폰만 하고. 응? 애들 다 무한해하잖아. 아니, 선배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냐. 나도. 얘 마음 다 알아서 그래. 아이, 최다희. 선배 얘기하는데 어디 가. 아니. 어? 앉아서 술 한 잔 따라봐봐. 어? 아이, 따라봐. 괜찮아. 아, 후배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밖에 어려운게. 따라보라고. 따라봐. 앗. 쨔아! 아, 야! 뭐야는? 야! 채나앤. 선배님이. 선배, 제가 치울게요. 안 다쳤어? 짜는 느낌이잖아. 벌써 가게? 어. 청아주는? 안에 있어. 지금 가요. 마다. 마다. 딱 여기 이것이 절대 넘지 못하는 나의 선 하지만 이건 내가 그 은선이 아니잖아 진짜의 내 모습을 찾았어 나의 선 나의 선 나의 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